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어서 대통령이 된 자가 왜 본인과 본인 측근들과 최은순과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팩트 확인데도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뻔뻔하게 아무런 수사도 거부하면서 심지어 정치 보복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너무 왕당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국회 앞에서 10시 반부터 김건희 특검 촉구도 하고 그다음에 서면조사 특혜로 봐준 서면조사까지도 불응한 사람이라면 당장 체포해야죠 일반인은 이미 구속 업무됐고 체포됐을 사안이에요 안진걸 소장이 오늘 내일 또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요 안진걸TV 지금 3만... 현재 곧 4만 명은 앞으로 있습니다 저희 아마추어 유튜브 안진걸TV 입장에서는 10만 명 정도만 계신다면 오마이티비와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다스베이다, TBS 라디오 등의 길을 이어서 워낙 언론 환경이 지금 현재 불량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은 이미 미쳤고 죽었고 망했기 때문에 시민언론, 대한언론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작은 유튜브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 많이 타고 제 이름 내걸어서 하는 거 끝까지만 됐어요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 만들 때도 모임을 하지 말든지 내 이름을 빼라 그냥 인생경제연구소 함께하는 사람들을 해달라 미남사를 해라 안함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꿈수저 청년 장학금을 만들어서 벌써 15명한테 6, 6, 6, 5니까 몇 명이죠? 아, 17명 17명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이제 12월에 또 4차가 있는데 그때도 안함사 장학금이라 하지 말고 그냥 꿈수저 장학금이라 하자 했는데도 어쨌든 제가 이제 활동하는 걸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내세워야 된다 안진걸TV도 저는 민생TV 뭐 이렇게 내는 안진TV가 됐어요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은 부끄러운데 안진걸 딱 쓰면은 안진걸 써도 민생이라고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일단 매블쇼에서는 맨날 최욱 정영진씨가 민생천재, 대모천재, 기부천재 안진걸 소개해가지고 너무 쑥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279-4251 방송 끝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저는 민생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하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최훈순 집단이 하는 꼴을 보면요 이자들의 탄핵 마일리지, 퇴진 마일리지, 심판 마일리지를 쌓지 않을 수가 없고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딸 어제 뉴스타파 보도로요 또 다른 논문을 교활한 표절, 표현만 약간 바꾸는 단어만 약간 바꾸는 거 또 다른 논문을 교활한 표절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IEEE, IEEE라고 하는 세계 최대 전기전자께서 한동훈 딸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은 그러나 인사청문회서나 뉴스타파에 물어보면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조사 읽어봐야겠네요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어떤 집안,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는 작은 실수마저도 마치 태산 같은, 마치 무슨 국기물란 범죄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대대적인 압수회를 하고 멸문제화를 시키더니 윤석열도, 김건희도, 한동훈도, 최은순도, 정호영도, 나경원도, 박득금도, 조선일보 방실가도 본인들이 온갖 비리가 다 확인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으세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저는 진보중도 보수를 떠나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한국 세계가 좀 더 발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정말 민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좀 보이지 않는다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대륙으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민생경 슈랑 아 그렇네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왜 외국인 투자자 지금 엄청 빠져나갔거든요 주식이 또 팍 나가서 아니 야 대통령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범인데 어느 외국인이 불안해서 주식을 투자하겠냐 한국 주식에 이런 댓글 많아요 그런 댓글까지 달리겠군요 아니 제가 외국인이어도 우아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데 대통령 또는 넘버 권력설 1위 넘버원이라는 풍자를 받고 있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범인데 그리고 그걸 봐주고 있는데 한동훈이나 정치금사 집단이 그걸 봐주고 비호하고 있는데 내가 외국 투자자 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주가 조작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우리 같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보호가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풍자가 돌아요 그것 때문에 빠져나간 게 아주 많는지 아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풍자가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하나만으로도요 네 참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 민생 문제 또 물가 문제 이게 어떻게 좀 잘 풀려야 사실은 잘 풀려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공부정본도가 없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TV 양의삼TV 우유종TV 촛불연진TV 그다음에 촛불승리 전환행동 연대기구 단체들은 지금 저희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고물가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10중고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네 고물가 고물가 네 보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 공공요금 인상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출범위에서 대책 없이 남북관계 세입 공무원 피사세권 포함하여 신색깔론까지 포함하여 남북관계 악화 남북관계 악화는 필연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이라든지 한반도 리스크 경제협력도 안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리스크를 고조시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또는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겠죠 네 아니 전화로 전쟁 날지 모르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8중고죠 네 나토에 참석하는 바람에 안보 위기 가중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상대로 한 교역의 위기 우리 동포들의 위기 지금 현재 정확히 10중고에 10중고 대하면 국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을 나 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들어오는 대로 밤낮으로 이 10중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각계각층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 청원도 다시 부활시키시고요 국민들 목소리 대놓고 들으시고요 음 지금 빵집도 가고 영화관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다니지 말고 길 막지 말고 안 그래도 기름값도 폭증했는데 왜 길까지 막습니까 맨날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막고 있잖아요 지금 출퇴근 최소 출퇴근 때 두 번 네 그다음에 어디 출퇴할 때 몇 번 음 그때마다 지금 서울 시내가 마비돼요 마비돼서요 네 안 그래도 기름값 폭등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동 켜 놓고 있어요 더우니까 에어컨도 킬 거 아니야 그러면 기름 쭉쭉 빨나갑니다 얼마 열받습니까 그래서 불통 민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야당 그다음에 시민단체 민생단체의 의견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제가 오마이티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제가 어떻게 이제 민생경제 이슈를 하다 보니까 매블쇼도 경제편 네 스픽스티비라고 하는 신생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도 경제편으로 나와요 음 연구소도 민생경제연구소 그렇죠 그래서 입이 부르트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민생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럴 때에서 대중교통비와 교통비를 그다음에 통신비 같은 거 방송비 같은 거 확 줄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할인쿠폰 네 방법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돈이 풀리니까 할인쿠폰을 대폭 발행하라 네 공공요금은 올해는 무슨 일 있어도 일단 동결해라 내년에 좀 더 올리더라도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면 지금 가급차가 1,800인데요 네 0.5% 올라가면 산술 쪽으로만 이자가 9조가 올라갑니다 음 지침하다가 지금 이미 이자를 몇 십만 원 몇 백만 내고 계시는데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죠 인하해줘야죠 그렇죠 금리 인하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리 인하 요건에 승진하거나 뭐 신용도가 상승하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뭐 취직하거나 이럴 때만 금리 인하 요건을 쓸 수 있는데 음 코로나19 같은 경제 사정 약화 불가항력의 재난 상황 네 이것도 금리 인하의 요건을 근거로 넣으면 돼요 음 탕련법 개정하면 되죠 근데 국민의힘당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니라 바쁠 뿐만 아니라요 전혀 민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음 국회도 지금 안 열고 있고 네 아 권성동 회의 갔죠 또 권성동도 필리핀에 있다가 내일 들어온다고 하네요 한동원도 회의 갔죠 뭐하러 회의를 갑니까 FBI 갔다고 하네요 한동원도 장관은 자 오늘 안진걸 소장의 이런 해법을 들으면 방법이 있고 우리 민생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언제쯤 보여줄지 그게 안 된다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진걸 소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뭐 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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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이나 탄핵 이야기도 절대 번전도 꺼내지 않기도 했거든요 왜 한국인들이 반나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두 달 됐는데 시민단체나 운동단체들이나 진보기 유튜브가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지금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그분들 입장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이렇게 레드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